여러분,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어버이날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을 좀 틀으려고 밤새 한 열 몇 편을 봤습니다. 어떻게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웃읍지도 않은 개콘 같은 개나 보고 깔깔거리고 웃는데 왜 웃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는요. 내가 감동 영상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른 눈물에 눈물이 좀 흘러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전부터 제가 좀 울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는데 인간성은 점점 파괴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졸업할 적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온다면 너무 행복했어요. 불행하게도 저는 엄마, 아버지가 졸업식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별 볼일 없는 가족이라도 함께 해주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대요. 어머니가 좀 초라하면 오지마라고 한다네요. 아버지가 좀 세상적으로 난 사람이 아니면 오지마라고 한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을 향한 그 마음 그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 이게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드라이해요. 그러면서 전도는 하러 다닙니다. 그건 무슨 전도일까요? 옛날에 십자군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십자가를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경을 어디서 많이 들어갔던 말이죠?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그 전에 누가 했다고요? 십자군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전도운동하겠다고 설치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그런 전도가 없냐? 성경에는 전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우리는 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은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은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되는데 고르반이 왜 나온 줄 압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이래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피아노를 제가 교회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증은 제가 했지만 그날부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장노들이 만든 우리 성경에 맞는 장노의 유전입니다. 샤오리에 흘렀어요. 그게 어디로 악용이 되어버린다. 부모님에게 드릴 거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린다. 부모님은 눈빛에 또 그거 못 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 표현할 때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르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의하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너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경의하지만 헛되이 경의한다. 요즘 각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선악가를 따묻고 난 이후에 각인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 전부 지식을 따라 신앙해요. 어제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헬프미 도움 요청이 나왔어요. 제 아내가 제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양심껏 고백합니다. 나는 1%도 내가 그 일을 도와주면 우리 교회에 오겠지 생각해 본 적으로 그건 목사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으려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게 기뻄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리치몬드 밑에까지 내려갔다 갔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히 모시고 내려갔어 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다 아는 게 병이다. 그 자기가 아는 기준으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분 말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오늘도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 오늘 아침에 내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I called that person right away and directly and it said they sent something to work.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문해. That's how we live from all the things. 그런데 저는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한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세게 이야기해버리고 시험들 가지고 아무 손 안해. 단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은 나를 포함해 우리가 저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고르반을 하는 거예요. 넓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씀을 말씀드리게 만들어 보겠다고 내 기준으로 자꾸 엮어가는 거를 고르반을 해요.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 원화 되어있는 바꾸어. 한국에서 88올림픽이 이루어지는 그 해에 알베이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으로 어린 아기와 엄마가 무너진 건물더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이 닿을까 말까 하는데요. 이게 엄마와 아기가 닿을까 말까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기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기운을 자꾸 잃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마는 어떻게 결침했냐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아기에게 피를 빨아놓게 했어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아기의 입속에 떨어질 때마다 엄마는 기운이 찬져 빠집니다. 6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아기는 살았지만 피를 많이 흘린 엄마는 끝내 죽었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판 예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향과 저주 흑한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이론화 되어져요. 저는 뭐 해결을 한다 이런 편보다 제가 느꼈는데 요즘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누구에게 말은 안하지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 감사가 입으로는 하는데 내 마음에 참여는 없어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의 신앙을 가져오죠. 우리가 우리 되는 모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것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 그 은혜의 감사가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뻄도 있어야 되지만요 거기에서 나오는 감동의 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요 신앙의 힘이라 할 적에는 하나님이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힘 감사의 힘 이게 힘이랍니다. 또 이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을 버렸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또 다른 한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가 우리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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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 실제 괴로움 그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요 그 노래를 내가 얼마나 안 불렀어요. 엄마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모르는 인간이 목사한다고 써가지고 설교가 맵다 잘하고 앉아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못하는 인간이 목사가 돼서 전도하자고 떠들고 앉아있으니 이게 참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고로바이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전도가 편리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는 잘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을 보는 보디바디 요셉을 볼지게 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지게 무한 감동 그 자체였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전도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하고는 하고 상관합니다. 우리 워싱턴 초대계 전 성도인들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감동을 주는 전도를 차라리 감동을 못 줄 밖에야 전도를 하지를 마세요. 전도의 반응을 십자국을 원정하듯이 전도할 거면 하지를 말아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무식한 줄 압니다. 나는 무슬림을 두둔하고 싶지 않아요. 무슬림은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십자국 원정을 했던 천주교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 이라고 우리의 전도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울러 그 영혼들을 통해서 사회가 아름다워져요. 인간관계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세상정복 방법이고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오늘 왜 어버이날 루키를 읽었냐. 루키에는 큰 주인공이 두 명 나오는데 하나 주인공이 나오미라는 주인공이고 한 사람은 루시라는 주인공입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약속의 땅 은약의 땅인 베들렘의 흉년이 되니깐 그 어려움을 피해보겠다고 이방인의 땅 은약도 없는 땅인 모압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먹는 문제는 잠깐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남편이 거기서 죽습니다. 두 아들이 또 아내를 버려두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봐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루시라는 여자가 은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은약 붙잡았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싱턴 초대계 성도님이 은약을 붙잡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붙잡은 게 아멘을 안 하네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은약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붙잡았죠? 어떻게 붙잡은 아니냐고 고르바이 지금요. 아브라함 이사 야고 요셉 그 다음에 요수와 갈렙 사사기 루키는 스토리로 전개가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 선지수로 갈 적에는 메시지 형태로 되어있는데 앞에 족창시대와 사사시대 루시대는 스토리 히스토리로 전개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약이 선지됩니다. 그 스토리 속에서 은약이 선지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네를 낳습니다. 또 직장을 다닙니다. 이웃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친척들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은약을 붙잡았고 어떻게 은약을 놓치고 그게 아브라함 이산 야고 요셉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은약을 붙잡았습니까? 가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직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도만 붙잡았고 나무위 다 된다는 줄 안다고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뿌리 깊게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노는 거라고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나는 고통에 시달렸던 인간의 절규와 소망이 복음이면 다 된다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약을 언제 선치되세요?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은약을 선치되세요. 가정 생활을 통해 은약을 선치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로스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은약을 가진 아브라함이 은약 없는 로스를 떠나버리면 끝나요. 그런 식으로 살려나? 살아가다 보면 가족관계나 친척관계 그런 여러가지 갈등요소가 온다. 이 말 그때 무엇을 붙잡을까? 간혹가다 성도인들이 오늘 설교 안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성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알아야죠. 현실을 알아야죠. 현실적으로 하죠. 또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의장이 중요하죠.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현실도 모르고 은약만 떠드는 것도 틀린 거예요. 은약도 모르면서 현실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희노애락 애호욕 속에서 은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산 야곱 요셉 루시 말해주려고 하는 그는 무슨 약이냐 기쁠 때만 은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은약이 성취된다. 그러면은 원수같은 마누라가 귀한 사람이야. 철천지 원수같은 남편이 귀한 사람이라고 이 관점으로 보여야 됩니다. 성경에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있어요. 결혼하면 샘플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상당한 부분은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럼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다 노는 거예요. 성경의 은약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SAT 답 쓰듯이 해답 응답 이래 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생명관계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 지구상에 가장 이해 안 되는 종족이 기독교인 생명관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즉에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모순 등으로 교회를 그때도 다니고 많은 모사님과 사역자들의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완전 모순 그런데 어느 날 생명관계가 느껴져요. 그때 느낀 게 와 이건 정말로 생명척 어느 경전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는 책 봤습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 느껴지는 순간에 엄마는 자식의 모순을 찾는다 생명이예요. 생명이 아니면 안 쳐다보면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딸이 잘못했는데 엄마가 잘못했다고 어제 그분도 그 딸을 안고 그러더라도 얘야 내가 잘못했단다. 생명이예요. 생명이예요. 옆에 있는 내가 볼 적은 니가 잘못했다고 하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딸을 가슴에 풍면서 또 무슨 일이신가요?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필은 내가 어버이날 설계를 준비해서 그런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을 좀 이론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완전히 선악과 따먹은 타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모르게 성경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해봅시다. 은약의 땅을 떠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뭡니까? 시대는 발달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우리 민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밥을 먹는데 황제 식탁 도대체 도대체 부모 자식 부부 관계 가족 관계 다 깨져버렸습니다. 인생 인생의 반려자인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은약 하나 놓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기르느라고 잃어버린 건강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도 자식들 때문에 거의 다 빼빠지게 버린 돈을 자식들 때문에 다 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잃어버린 재산, 건강 이런 것은 자식들에게 말을 안 합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표현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부모예요. 나우미라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나우미가 나중에 내가 나우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나우미가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그 불행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자식 낳기 전에는 겁나는게 없었어요. 저도요. 자식 낳기 전에는 겁나는게 없었어요. 제가 간장했잖아요. 오늘이 아빠가 너네들에게 막듯 고기를 사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죠. 원없이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아빠가 너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고기를 먹여주는 마지막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빠를 우리 가족을 먹이시죠. 거기까지는 안 울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알렸어요. 그리고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을 아시죠.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자식에게 말을 하겠어요. 아내에게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물론 그 이후에 응답으로 하나님을 죽어갔어요. 무슨 이야기냐 부모님이라는게 이런 분들이랍니다. 자신이 아파도 아파도 소리를 못하는게 부모예요. 왜 자식에게 했냐나 문제가 오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통이 왜 온 줄 압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문제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처음 따먹었을 때에는요 나쁜 이런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원투가 채워지는 일이 생겼다니까.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안 보이던 세계가 보였다니까요. 육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벌거벗었구나. 이전에는 벌거벗어도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몰랐다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사랑은 망원경이다. 말 흘리고 오는 거에요. 미움은 현미경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안 보이던 적보다 마치 하나님이 너 벗었구나. 너 왜 그래.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 얼핏 보면 똑똑한 사람이 행복할 것처럼 보인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 아내하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하고 부부 싸움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부부 싸움보다는 말 싸움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통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죠. 똑똑한 사람 되죠. 정말로 정말로 해보가려면 하나님 나보고 바로 저를 살죠. 너무 각박하게 이러면 돈이 되고 저래하면 돈이 되고 이러면 내한테 이익이 되고 저래하면 이렇게 살지 말이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58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 60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엄마 아버지 보다는 오래 살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욕심도 없어요. 엄마도 58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굳이 더 살아가 뭐 하겠어요. 무슨 약이냐 욕심리를 표현해요. 나 이정도 살았으면 살만큼 다 살아가고 남 누릴 만큼 누려받고 그렇다면 이제는 선악과 붙잡고 사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도 많이 받아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생명적 관계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이래요. 자신의 불행을 현실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지금 나오미가 무슨 약이냐 베들렘으로 돌아가서 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겠어요. 흉년이 왔다. 먹고 살려면 뭐하고 가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은약이 뭐 중요하지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실을 치료해 줄 수 있고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바꿀 수 없어요. 자녀들이 호도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을 치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결국 잘못되면요 괴로워합니다. 저는 어제 목사님하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요 딱 하나가 왔어요.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겼습니다. 정말로 그토록 은약이면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정말로 내 체질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체질입니다. 그러면요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은약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은약을 빚자합니다. 할 적에는요 은약이다. 우리 교회가 똑같은 교회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교회에 가보면요 이분들이요 그래도 교회를 못 놓으면요 은약을 놓친 것처럼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단합 방면들은요 완전히 번대야. 교회라고 교회라고는 나올 신경을 안 하면요 자기는 은약을 자꾸 산대. 그게 선악과 따먹은 스카일의 은약이라 교회를 떠나면 은약을 떠난 거예요. 베데란 베데란 베노만 베데란 이든 우리에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해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는 봐야 되지만, 정말로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다. 자식 때문에 너무 상처받죠. 기도로 맡기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허비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요. 루스는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정만 가지고 부모를 숨긴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필요성을 도와줬습니다. 이 루스와 오로바라는 두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안 떠나보내겠다고 막 웁니다. 그러나 오로바는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만 하도 만료를 하니까 떠나기로 잦더라고요.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한 그 감정은 정말로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루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루스는 시부모가 그래 말리는데도 불구하고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부모의 실질이긴 부분을 필요성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네오미의 시작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마음이 문제되고, 어제 금요일에 설계했던 유대인의 상대수의 쉴마, 토라 탈모드가 있는데요, 그 탈모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하면 미드라시 편에 오르바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명의 남자와 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 유대인은 이만큼 오르바를 나쁘게 만든거에요. 루시의 선택을 정말로 언약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불쌍하다고 동정하고요. 그냥 감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작은 그릇이라도 실질적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부모를 공정할 수 없어요. 왜냐 부모님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밸류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밸류블하게 얘기하는 것과 자식이 밸류블하게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삶의 방식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관점도 달라요. 이걸 세대 차이라고 해요. 음존하는 세대 차이 앞에서 내하고 전혀 다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내의 기준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은약 성취 차원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은약 성취 차원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우미를 따라가 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남편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지적에 가난한 나우미를 따라가 봐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요. 이익이냐 손해냐. 은약 자원자의 삶은요.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에요. 말씀의 은약을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우미가 시어머니를 따라붙었다. 목사님이 오늘 다락방 매진이 안하고 왜 자꾸 은약 이야기하라고 효도 이야기하냐. 은약 성취는 현장에다가 영접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돌이를 다할 지가 은약이 성취. 자식의 돌이를 다할 지가 은약이 성취. 은약이 주영규가 초대교회에 부응시킨다고 은약이 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민목사님보다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한 열 배 부응시키면 여러분 입이 쫙 벌어지겠지. 주영규 목사가 확실히 은약이 운영하거나 일어나겠죠. 이 하나님은 은약 성취입니다. 은약 성취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해요? 나를 잊게 만들어진 원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대우할지 알려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약 성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방법, 테크닉 이런 쪽으로만 은약을 해요. 결과 내 대가 안되면 그 다음대로 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정도를 걸어가는 게 은약 성취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은약을 잡고 가니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건 제사님도 많았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요. 노하면 끝이야. 예를 들면 나오미가 아들이 있으면요. 나오미의 아들이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100% 해야 되는 거예요.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순서상 은약을 물러야 될 순서지만 나는 못하겠다고 끝나는 거예요. 제 말 좀 잘 들어야 됩니다. 루트를 잘 읽을 적에 루트이 우리처럼 은약을 따라가자 이래 갔는데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다 믿는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다 믿는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시어머니로 며느리여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걸 하자. 그래 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은약이 성취되고 은약적 축복을 흐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공식을 가리는데 은약을 179도 각도로 딱 잡으면 팍 쏟아지고 은약을 179도 각도로 정복을 흐려야 될 것인지 은약을 350도 각도로 너무 시각에 돌리면은 절로 이런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성신이 두 가지를 기억하였는데 요셉이 우리처럼 언약을 못 찾았으니까 하도 메시지를 많이 주니까 언약이 막 요셉이 막 꽉 이러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노예로 갔을 적에 우리 같으면 언약을 꽉 잡고 죄야 내가 노예나 하겠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종으로서 최선을 다는 거야. 월급 정의로 최선을 다는 거야. 내가 언약을 잡았는데 산업성교 그러니까 언약 성취가 안 되는 거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락방에서는 일부를 빼고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언약이 성취 안 되는 언약을 잡고 간다. 왜냐? 호시탐탐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사발생각하고 간다. 그런 식으로 언약을 붙잡고 간다. 그런 법이 없어. 다윗이 어디에서 왕으로 뽑혔다고요? 목동에서. 사무엘에게 너는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너는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음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갔지요? 집에 가서 책을 읽어봐요. 오늘부터 나는 왕이다. 왕자리 내려라 왕궁으로 간 게 아니고 목동하러 또 갔어요. 그게 진짜 언약 성취를 읽는 사람이야. 그래야 거기서 기다려야 언약 성취를 취한 말이야. 다윗이 나는 오늘부터 왕으로 쏘이다. 요즘 드라마에 왕이 된 남자 있거든요. 그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윗 가문에 이런 메시아 언약 성취되는 가문에 룻이 들어갔다. 말씀 따라가면 축복이 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안 따라간다. 방법으로 이론으로 따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서 반대파가 생겼는데 교회 가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 현실을 무시하고 살더라 이래 가지고 현실을 무시할까? 그래 또 갔거든요. 지구상에 가장 현실적인 분이 하나님. 그러면 가장 내 현실에 맞게끔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말씀대로 가는 거란다. 그런데 왜 오해가 생겼냐. 틀리게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래 말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틀리게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래 가면 안 돼.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말씀 따라가란 말은 부모께 효도하면 내가 장수할 거라 했는데 그 길 따라갔는데 루시 축복받았다. 조지 와싱턴 대통령 알잖아. 이분의 꿈은 캡틴이 되는 거였어. 마도로서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마도로서가 되려고 가는데요. 엄마가 따라오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였어. 그래서요. 하인들 보고 내 집 다 내려라. 우리 엄마가 저래 우는데 엄마 눈에 눈물 흘리면서까지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때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는데 너의 장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그래서 워싱턴은 배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라는 배의 캡틴이 된 거예요. 조지 와싱턴은 instead of becoming the captain of a huge boat he actually became the captain of the United States who that's moving entire world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는 워싱턴이 은약을 붙잡은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은약 성취되는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위해서 두 가지를 붙잡으세요. 부모님께 교도해야 됩니다. 오늘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세 사람이 딱 살았는데요. 공통점이 부모님에게 교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은약을 붙잡는다는 패러다임을 바꿔요. 여러분의 일상이 은약 성취 속에 들어갑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은약 성취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전도가 돼. 이 축복을 누려주기를 바라. 네 축복을 누려주기를 바라.